그러면 재성이, 어떻게 이게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, 약간 그런 몰래카메라 같은 거네? 그런 거지, 이제. 반전이 있으려면 내가 오늘 악역해야 되겠네, 약간. 뭐 어떻게 해? 그러니까 네 자리 내가 깨차러 왔어, 이런 식으로. 이야, 재성이가. 너만 따라가면 되잖아. 형님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. 하다부터 그냥 눈치채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형님은 또 의욕과다. 맞아, 맞아. 나 연기 못하잖아. 오늘 형님. 그 쓸데없는 소리, 40대 이수근, 50대 나잖아. 그렇지. 영화계에서 연기 못하는 애. 2등이 나, 1등 정준호. 나 혼날까 봐 얘기 못하겠는데, 3등 누군지 알아, 3등? 누구? 그거. 열심히 하더라. 그러니까. 너무 무대에서 연기고 싶은데, 3등이 나 척ставляет. 그래, 좋아. 아주 바이덕한 척 Greed. 그래서, 우리한테는 연기 좋은데, 3등이 나를 해냄 서있어. 그래, 좋아. 감사합니다.